바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평형의 추첨제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1주택자도요, 추첨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집샘입니다. 지난 한 해 갑작스러운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규제 완화책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2023년 새롭게 변경되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죠. 2023년은요, 경매든 청약이든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기회의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의 신축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동안은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평수만 추첨제가 있었고요.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25평형, 33평형은 100% 가점제였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오래되거나 부양가족수가 많아야만 중심지에서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죠.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이로 인해서 2020년, 2021년에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 영끌족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초부터는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바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가 도입이 된 것입니다.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분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1주택자도요, 추첨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 새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1주택자분들에겐 희소식입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기존의 투기과열 지구 내에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00% 가점자를 적용을 했는데요. 이번에 개선된 사항은 규제지역 내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에 가점 40%, 추첨제 60%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전용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까지는 가점 70%, 추첨 3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중소형 평형은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많이 신청을 하죠. 그런데 작년까지는 가점이 낮아서 당첨제기가 어려웠습니다. 추첨제 비율을 상향 조절하면서 청년 가구들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장년에 가구 수요가 많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에서는요,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기존 가점 50%를 80%로 올리고 추첨 50%를 2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30%에서 50%로 올리고 추첨은 70%에서 50%로 낮췄습니다. 둘 다 가점제 비율을 높인 거라고 볼 수 있죠. 반면 비규제 지역에서는요, 현행 규정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가점 40%, 그리고 추첨 60%로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100%가 유지가 됩니다. 2023년 1월 17일 기준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 구뿐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비규제 지역이 되었으니까 대다수 지역이 이 규정을 적용받겠습니다. 다만 2023년에는요, 규제 지역은 강남권의 분양 물량이 많아요. 강남권의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는 개선된 청약 제도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추첨제에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잘 안되고 있죠. 기존 아파트의 매매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업친대 덮친 격으로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까지 늘고 있는데요. 미분양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시행사인 주요 건설사뿐만 아니고요, 금융권에도 자금 경색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전반적인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정부에서 미분양을 막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미분양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2022년 12월 15일에 기존에 무순위 청약의 요건이었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했어요.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타 지역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후에도 계속된 분양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무순위 청약 요건 중 남아있던 무주택 요건마저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2월부터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분양시장 침체만은 막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또한 예비 입주자 비율을 당초 40%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 분양한 장유자인 레디언트만 해도 예비 입주자 500%까지 계약을 체결하고도 최종 계약률은 59.6%에 불과했습니다. 무순위로 537가구가 나왔어요. 무순위 계약률은 지켜봐야겠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무순위 물건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올 한해는 분양가만 괜찮다면 청약을 노려봐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청약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이전 영상 2023년 부동산 정책 편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지만 짧게 청약 부분만 축소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매 제한이 축소가 됐어요. 수도권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가 되었고요. 지방은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에선 3년, 과밀협제권역 1년, 그 외에는 6개월을 적용받습니다. 두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것입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요. 2023년 1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뿐이에요. 이 4곳만 실거주 의무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죠. 개정이 된다면 강남 3구와 용산에서도 입주할 때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 분양 받았다가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집도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도금 대출의 상한선인 12억 원이 폐지가 됩니다. 원래 9억 원 이하로 제한됐던 중도금 대출을요. 작년 11월에 12억 원 이하로 완화했는데 이를 아예 삭제하기로 한 겁니다. 즉 가격대 무관하게 모든 주택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1주택 청약 당첨자는요.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됐으나 이제는 이 제도가 사라진 것입니다.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2023년 바뀌는 청약 제도에서 나한테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낮은 가점, 중도금 대출 문제, 실거주 의무 등 많은 제약으로 포기하셨던 분들은요. 바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신축 분양도 좋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는 분들은요. 경매로 눈을 한번 돌려보셔도 좋아요. 최근에 감정가 대비 50%선까지 가격이 내려가고 전세가로 낙차를 받는 물건도 꽤 있습니다. 하반기에 더 많은 물건이 나올 것이고요. 그동안 망설이셨다면 올해는 경매 공부를 꼭 하셔서 이번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얼리버드 이벤트 2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